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XSFM입니다. P-O-D-E-R-A 파종부터 수학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산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심받다 산양산산, 산엔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손 압도적인 최다선 정승호 원내대표 서울의 숙박업자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천관리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당에서 보통 이 정도 다선이면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요. 감점이 있어요. 그런데 감점을 줘도 소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소개되는 겁니다. 치고 올라오는군요. 보시죠. 그러니까 무슨 뭐 그렇잖아요. 다선 마이너스 이만큼 주고 서울사람 마이너스 아무거나 다 막 집어넣어. 그래도 소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숙박업하는 정승호입니다. 잼버리 손님들 사연 이후로 꽤 오랜만에 사연했습니다. 날씨가 올 겨울 오락가락하다 보니 저희 업장 수도가 동파되는 난리가 났는데 추운 날씨에는 수도꼭지를 꼭 절절절 틀어놓읍시다. 오늘은 뜬금없지만 땡튜브 알고리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타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선경험을 해본 문학인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눌 필요가 있겠다. 저는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년 11월 초 한 후배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영상 일을 하던 후배였는데 밤새 경무에 시달리고 수입은 적다 보니 퇴사하고 자기가 직접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더군요. 사업하는 자영업자, 소기업 사장들이 직접 사업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컨셉의 채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다른 채널들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매장 모습 몇 번 찍고 마는 게 아니고 사장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긴 호흡으로 간접 경험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뭔가 다큐멘터리 3일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아니면 언더커버 보스일 수도 있죠. 그쵸? 저도 몇 번 인터뷰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하고 사업 소개도 할 겸 후배가 자기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데 도와줄 겸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 장사 쉽게 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할 겸 후배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제 사업 홍보할 마음이 없던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 가게에 숙박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고 전부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기도 하고 이제 와서 속내를 말하면 생각보다 촬영 강도가 높았는데 후배 혼자 아침부터 찾아와 거의 7시간을 동행하면서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부터 힘들었던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나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무엇인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부 다 끄집어내더군요. 이러면 후배분이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일을 시작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요. 보통은 지상파 종편같이 대규모 자본에서 소위 말한 빅스케일로 영상을 작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 둘이 차이가 큰 게 간단한 장비로 유튜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껍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소위 말한 예능식 촬영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최대한 간소화죠. 그래야 팔리니까 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엄청나게 찍은 다음에 거기서 살릴 수 있는 것만 쫙쫙쫙 뽑아갖고 가는데 비율이 한 2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TV의 능식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촬영을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서 7시간 영상을 30분으로 편집한 것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죠. 보자마자 든 생각은 일주일 만에 이걸 다 편집하려면 시간을 얼마나 갈아 넣은 걸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은 한참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혼자서 한다면. 아직 채널이 크지 않아 그런지 업로드 직후 조회수가 소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이외에 다른 훌륭한 사장님들의 영상도 올라오고 있기에 앞으로 더 잘 되기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두 주쯤 흐르고 영상의 존재를 잊어가던 12월 초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영상 하나가 공유됩니다. 친구 야 정성호 스타 됐네? 공유된 영상은 30분의 영상 중에 제가 자랑하는 부분만 잘라서 편집한 1분짜리 쇼츠였습니다. 보통 이렇죠. 쇼츠는 앞뒤 맥락을 다 자르죠. 그렇죠. 하루 숙박요금이 얼마고 가동률이 높아 월매출이 얼마고 연매출이 얼마다 라며 씩 웃는 부분만 잘라서 말이죠. 그냥 이거는 다른 진심을 다 걷어내고 큰 그림만 보면 후배분이 엿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의 기존의 친교 따윈 상관없다. 난 지금 이걸 팔아서 사라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술을 사면 형도 이해할 것이다. 이 정도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그 쇼츠의 조회수는 30만 회 알고리즘을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는 투기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뭔가 사람이 많이 몰리면 별소리를 다 합니다. 거기서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들끼리 싸워요. 또 네. 그렇죠. 누구 닮았다는 외모평 관상이랑 눈빛이 사기꾼이라는 사람 저런 관짝 같은 방에서 어떻게 지내냐는 사람 별걸 다 봐요. 보면 영상 구석구석에 있는 걸 다 보고 그걸 갖고 한마디로 얹습니다. 모텔이 3만원인데 저길 누가 가냐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거래가 아니구나 자주 사연을 봤다 보니 지역을 아는데 그 지역엔 그런 숙박 없어. 없고요. 있으면 귀신의 집입니다. 저거다 광고다 속지 말라는 사람 어리버리한 놈한테 사업 팔고 튀려는 거라는 사람 매출이 얼마라고 자랑하는데 뺄 거 다 뺀 순이익은 거짓 거라는 사람 그건 제가 제 얘기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마지막 말은 맞습니다. 겨우겨우 풀칠할 정도입니다. 7년 동안 해온 남의 생업을 1분 쇼츠로 전부 판단하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라고 편집되어 있는 게 쇼츠니까요. 그렇죠. 노린 거죠. 대놓고 그렇게 영상이 알고리즘을 탄 다음날 오후 촬영했던 후배에게 전화한 통이 왔습니다. 형 죄송한데 본인 등판 아시죠? 그거 한번 해서 영상에 댓글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왈가왈가 많이 하는데 직접 좀 답변을 해야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아요? 큰 회사 출신이라는 거 저도 대충 유추하는 게 이 후배분이 기술과 만드는 컨셉 같은 거는 큰 회사에서 보고 배운 솜씨인데 소셜의 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건 또 큰 회사 출신 사람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등판은 잠잠해지게 하는 경우가 제로예요. 그럼요. 직접 등판으로 인해 잠잠해졌다는 기사를 쓸 만큼의 연예인이죠? 그럼 그건 잠잠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럼요. 직접 등판은 상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이 멘트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말했느냐 알고 말했느냐 알고 말했으면 두 번 먹이는 겁니다. 네. 그냥 나를 더 팔아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나. 아 그래야겠네. 바보. 아니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농축산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아요. 설명해봐요. 저도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제일 많이 공유된 게 인스타에서 무슨 유머 계정이 퍼간 게 있는데 그게 550만 회 정도 나왔어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내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똑같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 새끼 저 멍청한 새끼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옛날 영어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누구는 그 와중에 점수판을 봅니다. 그 10초짜리에서 근데 이 새끼가 1등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1등인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사칭도 있었어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뭐 몇 년 만에 돌아왔네요. 뭐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다 보면 그 욕망이 있어요. 내가 본인 등판에서 다 밟아버릴까라는 욕망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안 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을 알기 때문인데 내가 나가면 오 본인 등판 그리고 제 계정을 털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엔 있어요. 아 내가 나가버릴까라는 건 분명히 있죠. 맞아요. 정승호 씨 새겨 들으세요. 이게 저나 이제 뭐 욕망이 이제 안 지도 오래됐고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니까 홍보 좀 고반해라. 너무 좋아하지 마라. 라고 뭐라고도 하죠. 근데 웬만큼 관계 아니면 그 말도 못해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람의 양면을 같이 가지고 놉니다. 미디어는. 근데 등판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자기가 하는데 막 쇼츠 안 만들고 막 그냥 내용 좋은 컨텐츠만 있다. 그냥 그런 사람이랑 친해지시면 돼요. 문학인 말고. 아는 동생. 형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놔두는데 중간중간에 강제로 삭제한 댓글도 좀 있는데요. 자기가 여기가 일했던 직원이라면서 형 인신공격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거봐 문학인도 분명히 싫어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550말 외우잖아. 양가감정. 양가성이란 게 정확히 있어요. 에디터가 지금 텔레그램으로 그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딱 욕먹기 좋네. 어떡하면 좋아. 이거는 그 동생분이 진짜 나빴어요. 진짜 나빴어요. 크게 사과해야 돼요. 와 이 제목 보세요. 이 제목의 쌈마이스러움.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도 사람들은 개같이 벌죠. 근데 본인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개같이 벌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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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라고 하는 그 댓글은 뭐라고 얘기하디? 그 동생? 손님이 토해놓은 침구 같으면 세탁도 안하고 방향제만 그냥 뿌려서 영업한다. 아주 쓰레기 같은 곳이니까 가지 마라. 나. 아 그건 사칭인 것 같네. 4년 전에 토해놓은 사람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매트리스를 다 끄집어내서 커버를 벗겨 세탁하고 락스 청소하고 일광건조하고 냄새가 안 빠져서 결국 새로 구매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예 꾸며내서 댓글을 달았든 뭔가 아는데 허위로 사실을 바꿔달았든 문제가 있는 댓글은 맞더군요. 아까 소개해주신 것도 그리고 정성호 씨는 이제 친한 이웃이잖아요. 제대로 보호한 적은 없지만 보통 외국인들이 오는 데라서 이런 악플이 갑자기 달리기도 어렵고요. 악플에는 이유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 동정업을 하다 내가 망해서 잘되는 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징역살대 나와서 침대에 누워서 세상에다 욕하고 싶은데 누워서 스마트폰 하나 그냥 욕이나 달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저 어릴 때는 같은 업계에 있는 뮤지션들이 북에 파가지고 악플 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음악을 관두겠다고 생각할 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그 새끼들은 헛수고를 했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북에 파서 굳이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비슷한 일은 생기거든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저 대학원 있을 때 저는 학교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하는 거 갖고 수업 시간에 잠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경영 씨가 나가서 이런 거 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악플이 올라왔어요. 학교 와서 사업 자랑한다. 그럼 저 면식범이잖아. 누군지는 모르죠 나는. 알라면 알 수 있었겠죠. 굳이 그걸 내가 알면 피곤해지니까 아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 친구가 나쁜 친구죠. 그 제보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거 그렇게 생각해요. 제보해주는 주변 사람 되게 나빠요. 저도 그 생각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하죠. 이렇게 사칭 댓글까지 등장했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고 결국 시간을 쪼개어 장문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바보입니다. 춤추라는 대로 추고 있습니다. 저의 주제를 아시겠죠 정승호 씨.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다 지금 아는 동생 장사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본인의 이름을 더럽혀가면서. 30분 본 영상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1분 쇼츠로 줄여 5회를 산 것 같다.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판데믹 때 힘들었지만 이제 정상화된 것이라는 내용들로 말이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될까 싶었지만 참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네요 이 사연. 저는 이제 진심으로 댓글 창은 쓰레기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집에 가면 옛날 대학교 앞 이런 술집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오바이트 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데나 토하지 말라고. 댓글 창이 딱 그거죠. 여기서 오바이트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인 쓰레기통이란 게 되게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댓글 창의 문제는 기부함과 쓰레기통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있는 줄도 알지만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랜덤 확률이 좀 있어서 계속 뒤져보는데 그러면 그건 되게 독하죠 사람한테. 아니 화장실에 큰 플라스틱 통이고 기부함이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거기에 단 한 명만 오바이트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좋은 댓글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게 결국 구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기부함과 쓰레기통이. 제가 그 말씀 왜 드렸냐면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을 막 치웠어요. 숙박업자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소독 따로 해야 돼요. 쓰레기통 자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안 더러워질 것이라는 믿음. 내가 바퀴벌레 10마리를 잡았으니 인류는 해방됐어라는 믿음. 문재희의 쇼츠 영상 조회수는 1월 19일 현재 243만 회. 200명이던 후배 채널의 구독자 수는 곧 어느새 1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증상이 다 똑같네. 조회수 외우고 있지 마.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남의 일. 지인이니까 지금 바로 설명해놓고 무슨. 그 채널에 출연한 다른 사장님들의 쇼츠 영상 댓글은 어떤가 봤더니 마찬가지더군요. 400만 회가 넘은 친환경 빨대공장 사장님 쇼츠에는 요즘 빨대 규제 풀려서 망할 거다. 100만 회가 넘은 카페 사장님 쇼츠에는 한 집 건너 다 카페인데 망할 거다. 온통 망하라고 기우제 지내는 듯한 댓글로 가득하더군요. 제가 출연한 쇼츠 댓글창은 제가 뭔가 얘기를 했건 말건 여전히 난장판이 나있고 제가 쓴 장문의 댓글에는 대댓글로 여전히 대댓글로 예전 직원이 저 기억하시나요?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 여기서 보내요 하는 내용들. 그리고 10년 동안 연락 없던 대학교 선후배부터 전 회사 동료들까지 유튜브 봤다며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광고비 내고 영상 출연한 걸로 생각했는지 온갖 영상 제작사에서 몇백만원이면 홍보영상 해준다며 더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동생분이 안 미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형 나 때문에 잘 된 거잖아. 라고 얘기하겠죠. 네. 개같이 번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도차가 있구나. 그걸 지키는 사장님들하고 거래하면 좋거든요. 그거 안 지키는 사장님들 어떻게 돈 벌지? 그거 안 지키는 사장님들끼리 일합니다. 정승호 씨가 지금 그 이 세계를 잠깐 구경하신 겁니다. 그 포탈에 몸을 쏙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 계속 땡기거든요.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유명세. 빠른 인생. 네.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삶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긴 하겠죠. 그죠. 네. 사실 이제 피곤합니다. 후배가 새 출발한 유튜브 채널에 도움을 준 건 보람 있지만 그냥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낱 자영업자로 소소하게 살면 좋다고요. 이게 양가정이에요.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조회수는 좋겠다고요. 243을 외우고 있습니다. 다 업데이트 되는 걸 체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250만이 됐어. 이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그 짧은 미디어 같은 것들 많이 이제 만들고 보고 하시는 여러분들, 정치인들 그만 미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 미치고 그 일을 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알고리즘에 타버려서 피곤해진 긴 넋두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호 씨 고마워요. 정말 이게 저는 그 얘기를 좋아해요. 모든 이해는 오해다라는 말 있죠. 댓글들 같은 걸 보면 항상 그래요. 되게 이 영상을 보다 이해했다고 쓰는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뭘 봐도 다 오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라고 받아들여요. 이거는 넘을 수 없는 감각입니다. 모든 이해는 결국 오해일 수밖에 없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오해야. 그런데 오해인 걸 알면서 굳이 한번 그 오바이트 통을 들여다보려는 그 마음. 이게 참 오묘한 현대 미디어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마인드죠. 전 세계인들이 다 비슷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요. 할 잔소리는 다 했고. 정승호 씨, 우리랑 노는 게 편하죠? 좋죠? 네, 쓸데없이 이용해지지도 않고. 옛날 동요를 보면 지금 와서 섬뜩한 게 저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동요가 섬뜩하잖아요. 다시 들어보시죠. 그럼 정말 X간네처럼 들려요. 의도한 거야. 정말 X간네. X같은데 좋은 거야.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텔레비전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채널이 다 똑같았어요. 방송 3, 4개 채널. 저는 장학휘 제기를 다시 하면. 일요일 아침 7시 반에 제가 출연을 했잖아요. 저는 출연했으니까 가족들이 아침을 먹어서 봤죠. 그리고 이제 자유락스 바로 학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타는 날을 이렇게 보더니. 어? 아까 걔? 약간 그랬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포스트미디어 시대고. 모두가 각자 자기 거를 알아서 본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학자들도 다품종 소량 방송의 시대. 쇼츠는 안 그렇습니다. 네. 모두가 똑같은 걸 봐요. 그렇죠. 결국 알고리즘이 찝어주는 몇 개. 결국 보다 보면 아까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리고 전국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걸 보지만 이렇게 추천해 준 쇼츠를 보면 다 봐요. 그 결과죠. 243만 회라는 건. 그냥 TV 나오신 겁니다. 옛날로 치면. 그리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정말 X 같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 아직도 증상에서 충분히 헤어나오지 못한. 고통받고 있는. 문학인의 조언이었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상처가 나면 아프면서도 계속 눌러서 고통을 맛보고 싶은 게 있죠. 어릴 때 치통 같은. 네. 그 느낌이죠. 네. 너무 즐기시면 위험합니다. 정말 X 같습니다. 네. 정승호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